작은 우물 밖을 벗어나 넓고 거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는 원조 스브스의 딸, 방송인 그리고 연예인 장예원. 퇴사했던 그녀가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퇴사자 인 더 하우스. 또 당당하게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 친한 선배입니다. 우리 연예인 장예원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장예원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연예인 하면 하지마 이랬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가봐요. 아니 뭐 이제는 4년차가 됐기 때문에 익숙하고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퇴사를 하고 정말 오랜만에 또 SBS 오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DJ도 오랫동안 했었고 스튜디오도 좀 바뀌고 그런데 와보니까 어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왕이면은 좀 라디오로 복귀를 하고 싶다고 계속 회사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애정이 많은 것이고 더군다나 또 이인권씨의 라디오에 게스트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감회가 새롭네요. 좀 많이 자랐죠. 자랐는데 이건씨가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긴장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원래 종종 봤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자주 봤죠. 저는 매니저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딱 왔는데 갑자기 매니저분이랑 와서 갑자기 거리가 확 느껴지는 거야. 아니 왜 연예인처럼 와갖고. 일하러 왔으니까. 일하러 왔으니까. 네 일하러 왔으니까요. 아 근데 진짜 라디오 맡은 거 다시 한 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라디오 맡은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해준 게 또. 저죠. 네. 예원 선배였어요. 제일 먼저 하라 그랬고. 맞아요. 그리고 라디오에 제가 사연도 보냈었어요. 문자도. 맞아요. 읽혔는지 안 읽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인권 씨의 성장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읽었다고. 그럼요 읽었죠. 어떻게 성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어 네. 애매할 바에는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니 유독 작가님들이 저를 반기시는 거 보니까 오늘 좀 편안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DJ 생각 있냐고요? 그럼요. 잠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본이 없. 뭐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대본이 없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제 익숙한 목소리가 또 이제 SBS 나오니까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실 거고. 라디오는 뭐 저 개인 이어폰 챙겨오는 이런 게스트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원래 헤드셋을 쓰는데 게스트분들은 본인 라디오 이어폰을 꺼내서 끼는 거예요. 맞아요. 익숙합니다. 그럼 전 다시 게스트는 써줄 의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DJ하고 게스트를 인근 씨 하는 것들. 오랜만에 SBS 왔는데 SBS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 오랜만에 왔잖아요. 해보고 싶었던 거? 네. 해보고 싶었던 거? 우리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로비도 바뀌고. 네. 막 안에 막 카페도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뭐 지하에 식당가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SBS 1층은 자주 왔거든요. 퇴사하고도. 사람 만나러 자주 왔잖아요. 사람 만나러 자주 왔는데 선배들 만나러. 이렇게 들어온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현실감이 좀 덜하기는 해요. 잠깐만. 그럼 예전에는 보통 이제 워낙 청경분들이랑도 인사 잘하고 친해서 그냥 출입이 가능했잖아요. 출입 중에 없어도 저 예원이에요 하면 이제 열어주셨는데 오늘은 출연하러 왔다고 했나요? 아니면 오늘도 열어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밴을 타고 왔기 때문에. 짜증나. 짜증나. 농담이고. 근데 1층에서 너무 오래된 청경분들이랑 또 친하니까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섭외 요청 드렸을 때 거의 바로 오케이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출연 요청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인권씨가 출연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우리 제작진이 먼저 이제 섭외를 해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인권씨는 처음에 몰랐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는 이왕이면은 후배 라디오로 나가는 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아침부터 또 메이크업도 어느 정도 세게는 안 했네요. 메이크업도? 메이크업 했어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조명이 SBS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2024년 새해 밝았잖아요. 요즘도 굉장히 바쁘죠. 일 많이 하잖아요. 일단 프리랜서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은 다 새롭게 하는 거를 좋아해서 하려고 하고 제가 최근에 좀 결심한 게 있다면은 이왕이면은 제 지인분들이 하는 거는 다 나가자라고 약간 결심을 먹은 게 있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기도 받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진짜 망설임 없이 그냥 무조건 하자. 약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요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도움을 역으로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회사에 있을 때와 나갔을 때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마음가짐? 매사에 최선을 다하죠. 약간 회사에 있을 때는 공감 위주였거든요. 임권 씨 힘들죠. 조금만 버티고 그냥 어떻게 해야 했는데 이제 힘든 거 얘기하면 징징거리지 말라고. 맞아요. 그냥 좀 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임권 씨가 요즘 진짜 솔직히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럴 때 나태해지기가 쉬워가지고 그럴 때 제가 가끔씩 문자 하거든요. 네. 고피를 잡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지 않았냐. 힘들어도 죽기 전까지 이거는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워딩 그대로 진짜 일 없을 때가 더 힘들었지 지금은 행복한 거요라고 문자를 했잖아요. 가끔 일 많다고 찡찡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던 때를 생각 못하고. 회사 다닐 때랑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 아 근데 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일을 떠나서 최근에 또 퇴사한 최기현 아나운서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제가 얘기한 게 선배 전 진짜 요즘 어리광 부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기 회사 안에 있었을 때는 늘 선배들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고 이런 게 좋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저의 회사가 있긴 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울타리는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가끔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전혀 외롭지 않고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 보여갖고. 지금 하나도 외롭지가 않고. 아 근데 농담이고 어쨌든 그냥 뭐 선배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그립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는 제 선배였으니까. 뭐 지금도 선배고. 선배로서 본 예원이 후배로서 본 인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하게. 이인권 씨요? 이인권 씨. 아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인권 씨를 되게 많이 챙기는 선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네 많이 챙겼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카드와 그 방향제 선물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나와서도 많이 봤고. 되게 군소리 없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후배? 음 그리고 그거 기억해야 될 텐데 마지막 날 짐 챙겨서 나갈 때 짐 들어주고 사진 찍어준 게 나예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그리고 제 그 너튜브에 퇴사 브이로그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인권 씨거든요. 나 내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막 혼자서 사실 퇴사하면서는 어느 정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막 주말에 나와서 몰래 짐을 싼다던가. 아니면 다 퇴근하셨을 때 밤에 몰래 제 사물함이랑 다 정리하곤 했었는데 그때 늘 옆에 있었던 게 이인권 씨여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 의리 있는 후배라고 빨리 얘기해요. 그렇죠. 의리 있는 후배다.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회사 생활과 프리랜서 생활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또 예원 씨를 따로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다들 가슴 속에 사직서 하나씩은 품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도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주셔서 친구분들 중에도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인 퇴사자라고 또 포장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포장이라뇨. 돈 많이 벌었잖아요. 아니 아니. 행복한 퇴사자. 행복한 퇴사자. 그분과 함께 퇴사 상담소를 열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도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해야겠다.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따로 있었어요? 계기가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되게 빨리 퇴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전혀 퇴사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좀 플랫폼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막 너튜브가 생기고 종편이 생기고 이러면서 약간 되게 나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채널이 그 지상파 아나운서의 한계가 SBS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찍 들어왔는데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젊죠. 그래서 퇴사를 그때 좀 마음 먹게 됐죠. 실제로 이제 많은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로 나가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다양한 거를 해보고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다들 그건 공통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보다 훨씬 채널이 많아졌고 문이 아주 활짝 열려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힘들다 그랬을 때 그래도 나올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아직은 아니다. 이게 명한 말을 또 하고 있네요. 그렇게 그런 뉘앙스 얘기한 게 아니라 밖에 힘들고 안이 따뜻하고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아니 아니야. 아직 저는 그 조정식 씨 나올 때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지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오늘 그래도 게스트들 저희가 많이 만나보는데 유독 힘든 게스트를 만나가지고 얼굴이 시뻘겨졌네요. 그러면 퇴사 당일에는 어떤 마음 들었어요? 퇴사 당일에 아 나 근데 진짜 3년 전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디오 거의 막방을 했었을 때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막상 딱 그 온웨어가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아 진짜 끝이구나. 내가 3년 동안 나올 수 없구나.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 날 배웅하면서도 되게 선배들이 다 다양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거의 다 배웅을 했거든요. 아 맞네 맞네. 제 표정은 어땠나요? 그때도 진짜 제가 오히려 노랬던 건 오히려 더 그냥 시원한 표정일 줄 알았는데 뭔가 더 약간 서운함과 섭섭함이 좀 많이 묻어있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회사를 너무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진짜 좋아했죠. 너무 좋아했고 진짜 헌신했고 20대를 바쳤고 근데 나에게 저희 빠르게 진행을 나에게 나에게 이제 이별이 닥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없구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직장인들이 퇴사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말하지만은 정작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요? 그냥 퇴사서 내면 끝이에요? 근데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창에 사표 쓰는 법 퇴사 절차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몰라서 이제 사표 쓰는 법 이 표를 받아서 제 거를 기입해서 낸 케이스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절차가 많습니다. 4명 끝이 아니에요? 4명 사실은 4명 끝일 수 있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긴 방송국이다 보니까 약간 한 번 더 고려해보지 않겠니? 이 절차가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퇴준생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도와줘요. 예원 선배 퇴준생들을 위한 이제 퇴사 기본 상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질문 좀 빠르게 드릴게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객관식입니다. 퇴사를 결심해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말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친한 회사 선배 2번 내 동기 3번 직속 상사 4번 인사팀 직원 아 저 2번 2번 믿을 만한 동기 알겠어요.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들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내가 사용한 글꼴은 신명조 신명조? 맞나 신명조? 신명조 우선 알겠고요. 세 번째 사직서를 낼 때 작년이 입고 간 옷은? 늘상 입던 옷 늘상 입던 옷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퇴사를 결심하면은 믿을 만한 동기에게 먼저 이야기한다 네 라고 답을 했는데 동기면은 조정식 조정식 아나운서 조정식 아나운서한테 오 근데 제가 동기가 많아요. 근데 기자 동기도 있고 PD 동기도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기자동기 내가 나가는 건 널리 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자동기에게 근데 신기하게 지금 아침에 모닝와이드 하고 있는 정윤식 앵커한테 보냈는데 너무 절친해가지고 근데 제가 딱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울린 거를 보자마자 정윤식 앵커가 생각했대요. 아 얘 퇴사하는 거다. 아 문자가 오자마자? 전화가 그냥 울렸는데 느낌이 딱 왔다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조정식 아나운서한테도 얘기를 했죠. 오늘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아 첫 번째 아니라는 거에? 아니 어쨌든 기사로 접하거나 그럼 섭섭하지. 팀을 통해서 들으면 너무 섭섭하니까 이제 동기들 그리고 친한 선배들한테는 먼저 이제 말씀드렸죠. 나갈 것 같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낸 입장에서 기사로 접하면 진짜 섭섭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빨리 말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먼저 얘기를 해줬죠. 먼저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은 나 퇴사한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했을 때 말리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많이 말렸었고 그렇죠. 종종 어떤 분들은 어 잘했다. 예원아 나가서 더 큰 꿈을 펼쳐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선배들이 나갈 때 쾌제를 불렀거든요.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떡보물이 떨어지겠구나. 퇴사할 때마다 이제 찡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속으로 쾌제를 불렀죠. 네. 두 번째입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신명조 글꼴을 사용했는데 글꼴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귀여운 글꼴보다는 좀 깔끔한 글꼴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나갈 때 약간 좀 상큼하게 나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 그거는 찡지 생각이고요. 아니요. 전혀 나도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나도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SBS 신뢰체? 괜찮다. 이거 한번 나중에 뭐 나중에 찐디는 이걸로 쓰세요. 뭐라고요? 뭘 쓰는 시간에 SBS 신뢰체. 뭐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경의서 쓰거나 그럴 때 써야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직 써낼 때 늘상 입던 옷을 입고 갔다고요? 아 근데 사실 그 우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옷이 자유로우니까 그냥 늘상 입던 옷을 입고 그냥 내려갔었는데 저는 직장에서 만약에 내실 거라면 아무래도 깔끔하고 좀 정돈된 옷을 입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당당한 내 포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확실한 포인트를 가지는 옷을 입고 가는 거 조금 추천 안 하나요? 아 좀 약간 뭐 빨간색이나 이런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다? 그것도 좋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나를 먹여 살려줄 회사에 대해서 이별을 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깔끔하면 좋지 않을까 최대한 감사함을 조금 담아서 깔끔하게 입고 가라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왜냐하면 저는 좀 슬펐기 때문에 그러면은 슬펐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마지막 소감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토크가 너무 길어갖고 아 아직 시간 못 맞추세요? 찡디? 많이 혼나요. 오늘 이거 끝나면 또 혼날 거예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퇴준생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트위니원의 내가 제일 잘나가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트위니원의 내가 제일 잘나가였고요. 퇴사자 인 더 하우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준생 들어오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1년 차가 되어갑니다. 결혼 후 원래 하던 일을 정리하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좋고 월급도 적당한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저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라서 흥미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다니면 무난하게 오래 다닐 수 있기는 한데 일에 무료함을 느끼다 보니까 퇴사를 생각하게 되네요. 두 분이라면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안정을 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퇴사하고 하고 싶은 걸 다시 찾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입니다. 확실히 DJ 했던 그게 있어서 사연 소개가 매끄럽네. 잘 들린다. 오래됐죠. 잘한다. 이게 보통 퇴사를 마음에 품는 시기가 3년, 6년, 9년 이런 주기가 좀 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공감이 가요? 실제로는 제가 입사해서 가장 좀 지루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보면 3년, 6년, 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6년, 9년 다 바쁘지 않았어요? 다 바빴는데 일을 하기 싫은 시기 이런 약간 퇴사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너무 힘들다라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지치는 시기라는 표현이 조금 맞는 거구나. 완전 공감. 근데 또 오랫동안 아나운서 꿈을 꿔왔잖아요. 그런데도 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은 아니 아나운서를 그만둬야겠다라기보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너무 되고 싶어서 됐는데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 2인권의 펌펌투데이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조금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입사에만 목표를 맞췄다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안정적인 회사 생활이 지금 가능한데 이거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냐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 조금 저는 어쨌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라면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추천하기는 해요. 저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 사연에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좋고 월급도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라면은 저는 계속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래도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음 플랜을 미리 세팅을 좀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잘 안 됐을 때도 계획을 세워두고 나오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책을 급하게 냈잖아요. 나오기 전에. 야, 본인 책 얘기를 야, 여기서 나오네.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딱 퇴사책이에요. 클로징 멘트를 했다고 끝은 아니니까. 아니잖아. 아니죠. 끝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저는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은 내가 책 쓰는 거 좋아하니까 작가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고 나온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인지 몰랐어요. 아니, 저의 플랜이었어요. 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저희가 할 얘기가 지금 더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서 아니, 처음 봤구나? 방송에서 만난 거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퇴사자인다 하우스는 우선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희가 모셨던 또 다른 이유가 제가 진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이라고 이거 종종 들으시죠? 아, 사랑 얘기잖아요. 안 들어봤네. 구백하는데 한 번은 안 들었네. 아무튼 이걸 같이 하면서 제 부족함을 조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끝곡 없이 바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3부로 넘어갈게요.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 잉해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구사오일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풍선이다. 애써 마음을 꾹 눌러왔지만 계속 사랑을 불어넣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펑 하고 터져서 상대방에게도 들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예원 씨의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사랑 공식 한 줄을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 공식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대된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아니, 근데 나 무엇이라고 잉해 공식으로 하나로 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입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는 거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밥 먹을 때 혼자 것만 챙기던데 저는 제 입으로 들어가기 바쁜데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랑이다. 얹어줄 것 같아요. 확실히 멘트부터 좀 다르다. 밥그릇에 약간 반찬을 얹어주는 게 진짜 애정인 것 같아가지고 야, 좋다.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질문 몇 개를 드리면서 바로바로 넘어가 볼 건데 혹시 뭐 요즘 그런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솔로도 있고 환승을 이렇게 하는 연애 시리즈도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연애도 있고 그런 시리를 좀 보는 편이에요? 저 너무 좋아하고 최근에 연애 프로를 두 개를 했는데 저는 연애 프로 다 봐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정작 본인은 연애를 안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연애를 할 때 먼저 조금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고백을 조금 유도하거나 좀 기다리는 타입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다리는 타입 같거든요. 진짜? 저는 무조건 제가 합니다. 그래요? 저는 거의 다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면은.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은 기사들도 많이 났었잖아요. 과거부터. 제정신이 아가? 뭐 이제 선배도 아닌데 아침이라 그러고? 선배도 아니고 연애인인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아 이걸로 들고 일어나겠다? 아 선배를 이렇게 아 근데 저는 그때는 다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도 자주 들었어갖고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아 이 질문도 괜찮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둘 중에 한 명과 연애를 해야 돼요. 진짜 내 이상형이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서 비행기를 타야지만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딱히 내 이상형까지는 아닌데 나는 어느 정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바로 옆집에 살아서 가까이 사는 거야. 저는 이거 되게 명확히 빨리 고를 수 있어요. 뭐예요? 둘 중에 한 명만 연애를 해야 된다면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 어? 저는 연애함에 있어서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마음에 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멀리 살아요. 그럼 좀 마음이 식어요. 아 진짜? 만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보는 연애를 좋아하구나. 네 조금 자주 보는 타입이었어요. 과거에는. 아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귀는 얘기 했으면 헤어지는 방법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이별 와 환승 이별 와 잠수 이별 뭐가 더 최악이에요? 진짜 둘 다 최악인데 저는 잠수 이별 어? 아 전 진짜 지금 인권씨여서 제 모든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전 잠수 이별을 다 해본 적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잠수 이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둘 다 해봤는데 환승 이별이 훨씬 최악이었거든요. 오 진짜? 근데 잠수는 왜 잠수했는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 거면 그냥 어떻게든 떠나가는 건 괜찮은데 진짜? 환승 이별은 나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날 배신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되게 분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것도 맞을 수 있긴 하겠다. 근데 잠수 이별 했을 때는 제가 그 사람의 발자취를 계속 막 검색해보게 되고 뭔지 알죠? 아 이게 무슨 아 혹시 저는 막 뭐 아픈 게 아니거나 뭐 큰일이 난 게 아닐까 며칠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이 뭐 사회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나 이런 거를 막 검색해보게 되는 최악의 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이게 확실히 연애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공식들에 질문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고민 해결도 좀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사랑 문제 좀 만나보겠습니다. 5831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6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새해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런가 오 맞아. 계속 전남친 생각이 나거든요. 깨톡창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냥 확 연락을 해볼까요? 말까요? 오 참 전남친이 그리워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래요. 본인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크리스마스나 새해라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진짜 그리운 건지 허전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원래 연말이나 새해 연초에는 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괜히 혼자 있기 싫고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 아니요. 이거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럴 땐 연락하는 거를 멈추고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서도 마음이 여전히 동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리운 거잖아요. 그때 연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헤어진 전 연인이 연락 다시 오는 게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많이 받아왔는데요. 솔직하게 다시 받아줄 의향이 좀 생겨요? 연락이 오면? 아니요. 저는 어떻게 끝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좋은 이별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이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별했으면 그립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환승 이별이라든지 잠수 이별이라든지 너무 힘들게 이별한 케이스를 하면 저는 네버 절대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이별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6개월 정도 지나서 갑자기 너무 다시 그립고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럼 연락해요 말아요? 그럼요. 그럼 연락해야죠. 그럼 연락해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네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인권 씨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 모든 걸 탈탈 털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자세. 진짜로. 좋은 자세. 인권 씨를 위해서 지금 다 빼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 가벼운 사랑 문제였거든요. 지금부터가 조금 복잡한 사연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죠? 님의 사연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저는 3년간 솔로 생활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 결혼하고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연애를 하고 싶은데요. 제 짝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대회활동, 토익학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사람을 만날 곳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선 소모임이나 어플 같은 걸 해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상한 사람에게 대인 적도 있고 낯을 가리기도 합니다. 소개팅도 한 번씩 나가긴 하는데 제가 자만추를 좋아해서 꺼려지기도 해요. 이런 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는 할까요? 사연 남겨주신 어디로 가야죠? 님께는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사람을 그럼 어디서 만나냐? 맞아요. 맞아요. 이 사연인데 근데 이게 제 헤어메이크업을 하는 친구들의 거의 일상 고민이었어요. 이 친구들도 연애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나야 되냐?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맨날 이제 샵에 매어 있는 거잖아요. 직장인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약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 모임, 와인 모임 이런 데를 가면 주변에 보니까 잘 만나긴 하더라고요. 우선 사람이 모이는 데 가야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더라고요. 모임을 자주 나가긴 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자만추라고 그러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약간 소개팅 이런 거를 조금 꺼려하거나 인위적인 만남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이런 거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저도 소개팅은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업적인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대를 나가면 이제 인터뷰를 막 내 얘기를 안 하고 뭔지 알죠. 그치. 계속 그 사람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하다가 오는 그런 케이스가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진행도 하고 리액션도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팅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랜서다 보면 이제 회사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조금 요령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방송적으로는 진짜 많은 분들 만나긴 하니까 근데 저는 최대한 좀 약간 억지스럽게 다가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점점 시간을 갖고 진해지는 스타일이지 막 부담스럽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저도 이제 그 우리 예원씨. 예원씨라니까 되게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예원 선배의 가장 큰 그 담고 싶은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뭐 높은 낮은 선후배들한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적인 능력은 해볼만 하겠는데 과연 아무튼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한다. 근데 그럼 그래서 성향 중에 MBTI 중에 E가 외향형일 줄 알았는데 맞아요. 내향형 I예요 원래는? 전 INFJ 아니면 INTJ 정도로 나오는데 저는 그냥 방송할 때는 또 다른 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상대가 불편한 게 싫어서 배려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좀 친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은 다 아인 상황들이 다 이일 줄 알았는데 물어보면은 그거 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에게는 어떤 해답을 주는 게 좋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와 소개팅도 한 번씩 나가긴 하는데 자만추를 좋아해서 꺼려지기도 한다. 맞아요. 근데 일단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한 달 동안은 오픈마인드다 해서 무조건 많은 소개팅과 많은 모임에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한 달을 딱 해보고도 아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그 방법 대신에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냥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만 딱 기간을 정해놓고 막 몰두해가지고 모임을 많이 나갈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직장인분들은. 그러니까 어색 처음 나가면 어색한데 계속하다 보면은 사실 레퍼토리도 생기고 조금 편해지고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어색하더라도 좀 나가봐야 된다.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명언이다. 네. 나가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남자가 와주길 기다리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기다려 보셨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기다려요.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어로우의 네님은 어디에 스위스어로우의 네님은 어디에 들으셨고요. 두 번째 사랑 고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떡하주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2년째 연애 중이고요.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서 서로의 재산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일한 연차에 비해 생각보다 모은 돈이 좀 적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남자친구의 일한 기간을 생각을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모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남자친구는 현재를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저축보다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혼도 하고 함께 생활하려면 경제관념도 잘 맞아야 하고 돈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걸립니다. 이 남자친구와의 결혼 계속 추진해도 되는 걸까요? 사연 남겨주신 어떡하죠?님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제 특화 분야를 두 개를 가져오셨네요. 제 특화 분야가 사람과 경제거든요. 사람과 경제를 딱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가져오셨네. 그럼 우선 경제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좀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저축은 잘 하시는 편이에요? 저 장혜원이에요. 저는 진짜로 경제 프로를 오래 했잖아요. 저는 엄청 중시하고요. 저는 은행 가는 거 엄청 좋아하고 예금 높은 거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준비를 많이 하죠. 회사에 있을 때 한번 저한테 추천을 해준 적이 있어요. 뭐를 추천했죠?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괜찮았죠. 그리고 제가 종목 같은 거 종목 얘기도 우리 자주 했었죠. 그거 대박난 거 있었어요. 그래서 임권 씨가 저한테 선배 이거 봤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재미를 좀 봤었고 경제 쪽으로는 확실히 경제관념이 투철한 그런 연예인입니다.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재테크를 좀 많이 해요? 아니면 현재의 나를 좀 즐기는 데도 좀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쓰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옷도 안 사고 신발이 안 사고 싶어요. 진짜 신기해. 저 첫 차도 지금까지 타고 있고 저한테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밥 잘 사, 커피 잘 사. 맞아요. 약간 미래에 위해서 저는 투자하는 편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미래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는 본인의 현재를 좀 즐기자는 타입이에요. 요일로에요. 요일로 그런 사람과는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결혼을 못하지만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교육을 통해서 거듭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결혼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떤 해답을 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경제적인 관념 부분에서 하루를 사는 사람은 똑같이 하루를 사는 사람을 만나면 잘 맞아요. 괜찮은데 오늘만 사는 사람이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을 만나면 결국 계속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아예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해답이 안 나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이다 하면 저는 만나지 않는 게 결혼에서는 결국 그런 경제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돈 관리를 내가 하겠다라는 것처럼 명확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낭만도 낭만이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투철하다 하시면 그 남자친구 거를 가져다가 같이 재테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한 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 교화를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오늘 그럼 끝나고 커피 좀 사주고 이렇게 쓰고 가요. 그래야겠어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노래는요. 쿨해 결혼을 할 거라면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한 시간 후딱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냥 둘이 카페에서 떠드는 느낌으로 한 5분 얘기한 것 같아요. 시간 빨리 갔어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인권 씨가 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일단 너무 웃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호흡은 친한 만큼 변함이 없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친구분들 역시도 이대로 우리 또 예원 씨 분위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우리도 작년 방송인 겸 연예인 겸 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또 저희가 연예인들 나오면 너튜브 채널에 올리거든요. 진짜 이게 또 새롭네요. 3년 만에 올라오는 걸까?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 보는 라디오로도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펀펀투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해서 끝곡은 못 나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날이 좋은 날이에요. 잘 된 날이야. 어 그러니까 끝인사 같이 해주세요. 이거 어메이징 쏘마찡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쏘마찡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